내가 내 생각에는 이거를 완전 뺏어 입으면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그래! 딸아! 지금 안 된다! 아니야, 여기가 이렇게 입어봐. 해볼까요? 어, 그리고 치마를 좀 더 짧게 입으면 되잖아. 안 돼! 솔지 말자. 나의 의견은 그래. 우리 액세서리 있어야 돼. 난 저게도 예뻐. 아, 저게 다 뽀해 보이는데? 아니, 난 이게 더 예뻐. 예쁜 것도. 나 개인적으로는. 반찬, 믿기. 하지만 너의 의견에 맞출게. 나의 의견에 맞출게. 그러면은 그렇게 입어. 나는 그냥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난 가요? 위험해! 난 진짜 놀러 가면 가. 그러고 갔을 때 우리 막내가 그런... 그러면 즐기러, 즐기러 가네. 저걸 어떻게 절차해야 될지 오빠 어떡할 거예요. 빨리 심어놔요! 사람을 심어놔라 말이에요! 누구를, 누구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못해. 빨리 사람을 심어놔야 돼요. 경미오빠, 추위판이 지나면. 나 다칠게 나 어떡해, 딴 나면 어떡해. 사람을 심어놔고 인가 봐. 털어, 그런 스타일이야, 엄마. 딸을 훈약해 줘야지. 난 딸을 믿어. 아니, 나도 푹한 엄마가 될 거예요. 푹한 엄마. 왜? 딸한테 애교 부릴 거지? 어. 나 엄마가 오늘 밥 하기 싫은데. 안전하게 벌써 와야 한다. 당연하죠. 나 그런 게 아닌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난 그런 이상한 곳에 가는 것처럼. 이거 완전 진짜 편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페스티벌 문화에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matière 덜UNT Sean입니다. lequel하고 연장드렸다고 생각하고 Rust을 말씀하실거 óArt Literatur같은 것을 которые 사람들이 듣고 뭐지 Killen?